모아! 모아! 모아, 얼른 들어와요 모아,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남편? 내가 남편이에요? 나는 모아 편인데? 하여튼 얼른 들어오세요, 모아 와, 이거 뭐야? 하튼, 네 모아 분들 지금 켜야 되나? 오케이 여러분, 일단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오늘 3월 4일 저희 데뷔 4주야입니다 저희가 오늘 릴레이 위버스 라이브를 할 거고요 이렇게 34분 34분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한 명씩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멤버는 누굴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알아서 추리해보세요 그럼 시작! 오늘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는 일단 연준의 방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뭐, 멋있는 옷도 많고 저기 뭐 저런...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거 저거? 진짜 저거 갖고 갈 거예요, 너무 예뻐 그리고 우리 저거 그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고, 오늘 뭘 할 거냐 저는 저는 오늘 모아분들이 또 저녁 안 먹는다고 걱정하실까 봐 또 이 라면 먹방을 할 거예요 여기 좀 편의점 음식들을 좀 사 왔는데 라면 먹방을 할 거고 지금 바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좀 보이는 게 나을라? 뭐야? 오케이,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고 알겠습니다, 끓일게요 가열 오케이 자, 저는 스프르 붙어 놔요 맛있겠다 왜 이리 빨라, 왜 이리 빨라, 왜 이리 빨리 끓여? 네 오마이 아이 죄송하네, 이거 부터지네, 참 직이네, 오늘 저녁은 이겁니다, 여러분 으아, 라면 직이네 일단 물이 끓기 전에 스프 kop denied 라면을 스크브 쳐놔요 됐고 상처 가리고 맛있겠다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일단은 라면 끓일 때 끓기까지 기다릴 동안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오늘 3월 4일이니까 제가 또 야심차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리고 라면 다 먹고 제가 선물을 좀 하나 해줄게요 뭐한테 제가 약속했던 건데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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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안녕하세요 4주년 된 소감 일단은 너무 그리고 아직도 약간 좀 실감이 안 나고 좋네요 되게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4년이 뭔가 실감이 안 나고 근데 되게 좋고 뭐한테 좀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선물 힌트 선물 힌트 제가 얘기했었던 거예요 한번 제가 나중에 뭐 기회되면 이렇게 좀 라이브 할 때 뭐 해줄게요라고 했었는데 일단 라면 좀 넣을게요 그냥 가져 퐁당 퐁당 맛있겠네 어?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 하지만 맞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답이 하나 나왔어요 답이 하나 나왔어 답이 하나 나왔어 안 부짐이 있거든요 나 설ee 많이 나왔어 답이 많이 나왔어 설레 많이 나왔어, 답이 많이 나왔어 제가 답이 나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해피풀즈 가이드 버전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가이드, 제가 떠서 되게 러프하게 뜬 가이드 버전인데 다 제 목소리를 이제 녹음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드림이, 그 제 랩 버전이 또 올라왔잖아요 일단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남자 쉽네? 어? 쉽지 않아 아들 죽인다 진짜 이건 스피커야 되나? 잠시만요 일단 라면 먹고 네 여러분 제가 이게 34분이 되면은 짤 없이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먹어볼게요 미쳤네 진짜 그때동안 여기다 옮겨놔야겠다 있나? 왜 이래? 없나? 없나 보다 이게 버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거 좀 꺼놔도 되겠다 그만 있어, 그만 있어 있어, 있어 봐요 이건가? 있었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라면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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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죠? 일단은 코드 배 일단은 좀 먹으면서 할게요, 미안해요 앗 뜨거워 저녁 안 먹으면 뭐 했으면 얼른 먹어요 무셨으니까 김치보그 일단은 좀 먹으면서 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앗 뜨거워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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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너무 맛있다 있어봐요 폰으로 그냥 들려드려야 되나? 먹고 합시다, 먹고 시간이 뭐였어 뭐였어? 음, 맛있어 저녁 김밥 테이프 테이프 왜 하네 오 마이 갓 잘못떠졌어 괜찮아요 국물 좀 먹어볼까? 국물 좀 먹어볼까? 미쳤네 일단 저희가 데모를 빨리 옮겨볼게요 제가 데모를 빨리 옮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 마이 갓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비번 여기있다 소리가 제발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오케이, 준비는 완료 제가 끝나기 전에 드려줄게요 하여튼 지금 21분 남았어요, 여러분 저 최애 라면이요? 저 지금 먹는 라면하고 요즘 그게 매운 라면 건면 아세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진짜 맛이 맛있어요 저 다크서클 심해요? 왜 그러죠? 우와 우와 나 어제 그 주먹왕 라이프 2 보고 왔거든요 진짜 꼭 보세요 진짜 저 주먹왕 라이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진짜 어제 비행기 안에서 영화 4개 봤나? 지금 찾기예요? 아니야, 찾기 아니에요 맛있다 사례 멍 있어요? 어디 있어요? 라채면 3개? 왼쪽? 없는데? 이거 여긴가? 나는 괜찮아요 안 아파 안 아파 순간 상관 아니에요 멍은 다 한 명씩 달고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볶음 김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오모리 라면 아세요, 여러분? 그거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곡물도 먹어, 곡물도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아부지게 먹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나? 시간이 지금 왜 보여주고 있냐면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나? 시간이 지금 왜 보여주고 있냐면은 상관킹 마크 전주 비빔 너무 맛있어요, 최애 RM 입술 다쳤냐고요? 안 다쳤는데 제가 라면만 먹으면은 입술이 부어요, 저는 매운 라면 먹으면은 그쵸, 왜 34분씩이냐 오늘 3월 4일 우리 데뷔 4주년 그래서 34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라방 누구야? 비밀이에요 Guess Who? 누군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게 양이 별로 많지가 않네 하나 더 있긴 한데 내일 인기가요예요 내일 또 여러분 저 방금 인기가요 의상 피팅하고 왔거든요 진짜 보아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마? 아마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주자면은 보아 분들이 볼 수 없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면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렇게 회사에 라면도 끓여먹고 좋네 그치가 좋아, 우리 회사 그럼 왼쪽 눈이 살짝 충혈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여튼 오케이 이제 해피풀즈의 가이드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모자분들 근데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가이드 버전이라 제가 되게 러프하게 녹음해놓은 거라서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뭐야? 휴지가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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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TXT 토마카드 And you gotta play, 숨기 me right away I need no concentrate, we never get to lose I mean you meant you gotta save You gotta pan up, I just can't take a man inside from you Give me the reason why you got you so long It's been a while I see me gonna redo, make it never redo, yeah I don't want to be, 그 그대 좋아주의, 두 Keep a motorbike, 검침 맞추고 싶리스트 You can't be eloquent, or just a man I'll be your greedy Superman, so follow me You and I can make this everything, I'm gonna start it Come around and look, just gather with us Oh, 뭐야 잠시만,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뭐야 그리고 이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진짜 잘린 버전 근데 랩 파트 잘린 버전이 나왔네 그... 뭐냐 이게 그게 망령어예요, 그리고 정말 가이드라서 잠시만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가잔데 그리고 이게 써봐요 아, 그리고 이제 된 다음에 4.4.0 4.4.0 이게 초창기 주거 4.5.0 4.3.0 4.5.0 5.0 5.0 6.0 5.0 5.0 5.0 5.0 5.0 5.0 이거 뭐... 탱켰네 하여튼 이게 그 저 왜 자꾸 좋아하네 그게 잠시만요 맛있다 왜 자꾸 쪼하대? 그 랩하트가 그 랩하트도 사실 원래 써놨었어요 근데 이제 피처링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건데 이제 제 랩하트 버전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멜로디에 제가 가사만 입힌 거예요 사실 그래갖고 처음에 어떻게 쓰지 하다가 이제 저희 ANR에서 엄청 저렇게 연재 씨 언제 주시냐고 안 써지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조금 유니크하게 적고 싶은데 재밌고 뭔가 좀 웃기게 적고 싶었는데 너무 안 나오고 있는 찰나 이제 ANR에서 언제 나와요? 언제 막 언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엄청 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쫓이네요 이러고 딱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자꾸 쪼하대? 비둘기라도? 이때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찮은데? 이래갖고 딱 보냈는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컨펌이 난 가사죠 이제 그럼 비하인드가 이게 쪼는 게 조금 효과가 있어요 하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들려주시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제대로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데 파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기가 너무 많았네 알아듬집이 너무 웃겨 됳으세요 아튼 여러분들 들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구요 나 자꾸 쪼맛해 오늘 쇼핑님 그림 왜 그렸냐고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 끝나고 한 10분 10분 일찍 끝났는데 수업이 그때 그렸어요 그냥 끄적이다가 이렇게 동그란 원에 그렸는데 약간 시영님 코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 쇼핑님 그려볼까 해서 그렸어요 여러분 7분 나오세요 7분 빨리 7분 나왔어요 라면 너무 맛있다 2개는 먹고 싶다 저 원래 예전엔 2개 끓여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끓여 먹겠어요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짜 너무 칼로리가 높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아니요? 안 더부룩해요 머리 먹고 달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곧 묶일 것 같아 너무 길어갖고 진짜 막 이래요 저 요즘 그래갖고 이렇게 안겨내갖고 맨날 이렇게 머리 넘기고 다녀요 이렇게 해갖고 너무 길어갖고 화장했냐고요? 화장 안 했어요 평생 라면 안 먹기다 평생 고기 안 먹기 진짜 이건 좀 신하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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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참을 수 있어요 라면은 못 참아요 진짜 이거 댓글이 좀 늦어... 좀 느려졌네 뭐하나 후기 뭐하나 너무 재밌어요 뭐하나도 봐 보세요 뭐하나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비스트 아직 보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봐 보세요 왼손잡이냐고요? 아니요 오른손잡이야 여러분 뭐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4분 4분 많은 거 약했고 저 인스타에서 본 거 같다고요 이거? 맞아요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앞머리 덮으면 어떨 거냐고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미니언즈 봤죠? 미니언즈 재밌지? 귀엽지 그냥 다이어트 OK 하냐고요? 하지만 안 해도 예뻐요 연준이 아가베야 연준이 아가베야 아가베 아닌데 을은 배인데 다음 멤버 힌트 잘생겼어요 오늘 신은 양말 무슨 색이야? 흰색 토이스토리 4 봤죠 토이스토리 4 명작이지 토이스토리는 그냥 같이 할 명작이죠 사실 몇 분 남았냐고요? 3분 저 이거 3분 다 되자마자 딱 바로 꺼야 돼요 그게 오늘의 룰이에요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빠르게 캡처 타임, 어떤 거 어떤 거 컴온, 컴온 캡처 타임, 어떤 거 빠르게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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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타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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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기 연인피스 오리 코팅똥? 보라트 고양이기 볼콕 라면? 라면 어떻게 해?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여러분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저를 향한 사랑 고백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돼지? 돼지 나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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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응 숨 쉬면 돼요 칠 뭐... 감사합니다.